안녕 얘들아, 볼링 파티 재미니? 다음은 누구니? 제인, 조심해! 괜찮니? 사고로 제인 기분이 바뀐 것 같은데 제인이 화가 났어 제인을 막아야겠어 변신 시간이야 슈퍼 불도자 어서 여길 청소해야겠어 쟤, 어디 가는 거야? 밀리와 에드나가 여기 청소해줄 거야 제인을 막아야겠어 조심해, 쓰레기가 있어 안 돼, 소화전이잖아 이거 끝이 좋지 않겠는걸? 제인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이제 모두 괜찮아졌어 이제 모두 괜찮아졌어 제인, 그만해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이 생길 거야 제인이 길을 막았잖아 자동차들이 움직일 수 없잖아 좋아, 이쪽 도로는 다시 괜찮아졌어 이제 소동을 멈춰야겠어 제인, 너는 도움이 필요해 슈퍼트럭이 도와줄 거야 안 돼, 불이잖아 슈퍼트럭 주위로 옮겨가고 있어 불을 막아야 돼 슈퍼트럭, 변신 시간이야 좋았어 그런데 제인이 아직 저기 있어 도움이 필요해 제인이 캔디 가게를 부수고 있잖아 슈퍼트럭이 구하러 갈 거야 완전 엉망진창이잖아 안 돼 제인이 캐리를 공격하고 있어 너무 심한데 과감한 제인이 너를 공격하잖아 에스티 삼촌을 써야겠어 에어백 제인이 크레인을 막는 방패로 쓸 수 있겠는데 자, 한번 해볼까 좋아 에어백이 방어해주고 있어 슈퍼트럭 제인이 캐리를 공격하고 있어 슈퍼트럭? 포스를 사용해야겠어 이거면 제인이 다시 정신을 차릴 거야 좋았어 제인이 정신을 차렸어 제인, 우리 모두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아 그래도 이 난장판을 치우는 건 도와줘야 돼 안녕, 프랭크 칠리,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고 있니? 크리스마스 트리 켜도 돼, 칠리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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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지우고 있어 불이 너무 커 불이 너무 커 besoin 프랭크 혼자 성을 꿀 수 없어 we could have strong 좀 도와줘봐 슈퍼트럭 좀 도와주봐 슈퍼트럭 계속 가 슈퍼트럭 정말 잘했어 불이 꺼졌다 다들 왜 그래 나무에 불이 더이상 안켜져있어 챌린이 잘했어 캐리 왜 그래? 이런 만창장에 불이 났어 다른 나무도 불이 붙였어?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 슈퍼파이어트럭과 플랭크가 힘을 합쳐 화질을 막을거야 됐다 근데 여기 크로켓말이 나무에 불을 질렸어 크로켓말 멈춰 이런 불안은 또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에 불이 붙을거야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 서둘러 슈퍼트럭 선물은 안주네 이제 크리스마스 트위를 구하러 가자 뭐야? 저기 봐 나무가 쏜지고 있어 프랭크 비켜 안돼 프랭크는 몸에 필요해 어? 빨리 슈퍼트럭 스탠리ращ Albertex 스탠리타오즉 사용한 시간 스탠리타오즉 사용한 시간 스탠리타오즉 사용한 시간 그래 포 TC 트랭크 Sul Eve 케린 정말 용감했어 그 불길을 완전히 막자 슈퍼트럭 당신은 카씨이티의 최고의 소망관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망가졌어 케린 크리스마스를 슈퍼트럭과 보내는 거 어때? 체리 슈퍼트럭 프랭크 케리가 곧 도착할 거야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엄청 으시시한데? 랜이 꽤 놀란 것 같은데 얘들아 그게 뭐니? 케리 괜찮니? 케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이지? 시그박스가 마법을 걸어서 자동차들이 캔디를 훔치고 있잖아 변신할 때가 온 것 같아 슈퍼트럭 마법사 트럭이 바로 왔다고 시그박사는 어디 있지? 이게 무슨 소리지? 에드나와 데인을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 마법트럭 안 돼 소용없잖아 이제 어떡하지? 좋은 생각이 있나본데 캔디바구니? 이걸로 주위를 끌 수 있을까? 좋았어 잘했어 마법트럭 뭘 하고 이 얘들아 그거면 꽤 놀라게 될 거야 케리가 왜 저러지? 안 돼 케리도 지그박사에 마법이 걸렸어 이가 좀 도와줘 슈퍼트럭 뭔가 해봐 좋은 생각이야 지그 박사가 총을 들고 나타났어 다른 차들을 좀비로 만들고 있잖아 총을 빼앗아야겠어 안 돼 이제 잡을 수 없어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슈퍼트럭 이제 지그 박사를 잡을 수 있어 조심해 모두를 돌려놓으려면 SD3000을 써야겠어 우와 좀비 백신 총이구나 좀비를 치료할 수 있을까? 준비해 지금이야 해냈어 하지만 아직 치료할 좀비가 산더미야 네가 해냈어 지그 박사는 어딨지? 흐흐흐흐흠 래피 할로윈 오 헬로윈이구나 오? 뭐지? 스포트럭, 엠버, 도와줘 어둠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갠신에서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 경찰차가 나가신다 마시모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도움이 필요하겠어 마시모가 어지러운가 봐 조심해! 무슨 일이지? 제리하군 그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고 있는 것 같아 멈췄잖아 파이어로 마시모를 도와주자 좋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소리는 진짜 뭐야? 저기 누구니? 바비구나 어떻게 여기로 왔니? 바비를 다시 물가로 데려다줘야겠어 다른 계획이 있나 보구나 좋은 생각이야 프랭크 그런데 도움이 좀 필요하겠어 스포트럭, 엠버 프랭크가 바비를 다시 운하를 돌려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물론 어림도 없어 ST3000을 써야겠어 얼음을 만들어서 바비를 밀려고 하는구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먼저 물이 좀 필요할 거야 그렇지, 된다 안 돼 너무 미끄러운데 바비가 멈추질 못하잖아 모두 비켜 조심해 안전하게 착지했어 그런데 그게 뭐였지? 아, 귀신이야 귀신으로 변장한 체드였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멀어지고 있어 쫓아가보자 체드, 괜찮니? 너무 이상한데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지? 진짜 귀신이잖아 귀신이 도시에 소동을 일으킨 거야 내가 같이 놀고 싶었나봐 미스테리는 풀렸어 고마워, 구정팀 괜찮아요, 워터? 워터에게 묘기를 가르쳐주고 있었군요 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네요 어서 가봐야겠어요 오, 노! 괴물이 나타났어요 슈퍼 트럭 어서 출동하죠 괴물이 관람차 꼭대기에 있어요 오, 어서요 괴물이 도망가요 괴물이 도망가요 그래요, 변신하죠 괴물이 도망가요 오! 허 Bill 하하하하, 좋았어요! 어? 아하! 잡았다! 잡았다! 저 웃음 모두 알죠? 제리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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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방문이 곧 터질 것 같아요! 슈퍼 트럭! 제리 를 도와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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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이에요 제리 안 돼요 차례를 지켜야 되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